안녕하세요 스무살 박윤준입니다 You into the CLE 엉클 렛츠고 지금 살고 있는 21세기에 현실적인 마스토리 입힌 랩이째 100년 전에 입안 귀여도 각자 흥을 덮기하는 공찬 부분이 It's what you get 시대에 달랐으면 내 직업은 각설이 야마도 막설임은 없어 양해 바쁘리 말하고 싶은 말은 나누겠지 한없이 입에 농담 섞인 말로 웃겨야 해 간절히 결론적으로 봐 I'm rapping here now 1층 2020에 입대고 녹음을 이어가 누구보다 뛰어나고 싶은 마음은 편한 도전 계속해 새로운 샷을 또 심어놔 내 음성을 가지고 But I feel like 자영업자 실패해도 처음부터 완전 다시 깔아옵자 시대 바뀔수록 책 맞춰서 나 딴 걸 못 안았을 거나 해도 흐름이라 생각해 양 넘어가 갈수록 느껴지는 세대 차이는 죽이면 된 거야 필요 없어 나이는 역사적인 기록들은 참 인상 깊은 변경 없이 생각하게 그 사이를 내가 사는 시대 사람들이 기대 꿈을 위해 비해 다 옮기지 시래 안 나와 기지게 세상에 탄식해 스트레스는 쌓여가는 빛인데 원 투 하고 다운 스텝으로 밟어 내가 보고 느껴버린 시래 차이 원 투 하고 다운 스텝으로 밟어 내가 보고 느껴버린 시래 차이 2010년 7살 때 갔던 단오제에 각설이의 품반은 들었어 맘속에 입에서 판소리를 흥얼거려 반복해 신기하기도 해 혼자서 부른 노래 마족해 그때 그날 이유였나 내 꿈은 급격히 변해 나처럼 기후변화 음악을 만들고 널리 알리고 이룰 거야 도움이 되고 싶어서 듣고 해 기분 전화 Let's go 어린 꿈은 백두산 이제 등반해 매 순간 기회를 잡아 내 꿈만 마냥 놓치면 백수가 자신을 믿어 행운을 계속 가라고 새 출발 모든 순간 기록하며 살아 예술가 갈수록 느껴지는 세대체는 즐기면 된 거야 필요 없어 나이는 역사적인 기록들은 참 인상 깊은 편견 없이 생각할게 그 사이를 내가 사는 시대 사람들을 기대 꿈을 위해 비해 다 옮기지 시래 안 나와 기지게 세상이 탄식해 스트레스는 쌓여가는 빛인데